않습니까 궁금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며칠 전에 2030년 ai는 어느 수준에 가했을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5년 정도 안에 이류주일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전부 다 동의하는 건 아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이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에스한 몰릭 펜실베니아 와튼 교수 게리 마쿠스 머신러닝 회사 설립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죠. 이 양반들이 지금 어떻게 보는 건지. 이 양반들의 가설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점진적이지만 대우 매우 프로파운드 체인지라는 표현 을 쓴 데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면 2033년 에 거의 모든 작업에서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인공 일반 지능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산업 경제 업무의 본질을 재편할 수 있을 정도로 심오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로이 아마라는 우리는 단기 적으론 기술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장기 적으론 그 효과를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30년은 AI의 장단기적 영향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심오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처럼 보통 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AI가 섬에 들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시간이 더 걸려야 된다고 하네요. 인터넷 같은 일상 업무와 삶의 일부가 되어야만 AI의 진정한 잠재력이 실현되는데 2030년 은 이런 변화의 중간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인터넷처럼 그냥 전기처럼 보통 사람들이 받아 들이겠느냐.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려야 될 거다. 중간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런 예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AI 개인 비서가 많이 늘리 활용이 될 것이다. 2030년까지 우리는 각각 개인 대규모 행동 모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고유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복제하고 모방하도록 설계된 고급 AI 에이전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대개 이마트 같은 데 가서 구매하는 상품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쿠팡 같은 데 자주 여러분들 사용하신 분들은 본인이 쿠팡에 잘 사는 상품들이 딱 하나의 카드 홀리에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뭐 쿠팡에 하나하나 주문할 것 없이 AI 개인 비서가 활용 이 되게 되면은 그냥 개인 비서에 오더를 던지게 되면 늘 사던 제품을 사는 용만큼 오더를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음성 지원도 가능하겠죠. 그걸 이제 PLAM이라고 하나요. 개인 대규모 행동 모델 아마 퍼스널 라지 액션 모델이겠네요. 퍼스널 라지 액션 모델 개인이 하는 행동을 뭡니까 다 AI가 파악하고 있는 거죠. 뭘 사는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이런 걸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훈련하는 PLLM 은 개별 고유 행동 지분 표현 선호도를 학습하고 적응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편리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겁니다. 뭐 항공권 결제 라는 여행 스케줄 같은 거 다 작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내에서는 공동 작업자로서의 AI 에이전트가 활용하게 될 것이다. AI 에이전트의 등장은 앞으로 5년 내에 인공지능의 전환 쯤이 될 것입니다.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용자와 관련성이 높은 것에 대해 훈련된 AI 에이전트는 우리에게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이메일 전화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AI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의 행동 패턴을 다 여러분들 파악을 해 가지고 반복적인 업무나 이런 부분을 대폭 줄여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대 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로봇 에이아이의 발전과 로봇은 동전의 양면이죠. 2030년까지 AI는 복잡한 환경에서 로봇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크게 향상시켜 계십니다. 로봇은 서로 협력하고 학습하며 최소한의 사람의 입력으로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고도의 자율성에 도달할 것입니다. 요리 노인 돕기 음식 서비 근무 청소 같은 가정이나 병원 같은 인간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비약적인 발전하겠죠. 가정용 여러분들 로봇도 대단히 많이 발전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에이아이 시스템이 로봇이 구현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제 위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로 분야의 의사를 대체한 건 어렵 겠죠. 의로 분야가 가장 노동 집약적인 그런 분야 가운데 그런데 의사를 보조하는 기능은 굉장히 많이 발전될 거란 겁니다. 에이아이는 의로 수비스 이 깊숙이 통합되어서 환자와 의로 진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 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여러분들 뭐 애플이나 아니면 삼성 갤럭시의 와치 같은 기능 때문에 이런 착용 가능한 기기는 환자가 진로실에 없을 때도 더 많은 질병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환자와 의사 에게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ai 시스템으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이미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축적된 정보가 이제 ai가 탑재가 되면 훨씬 더 고급 정보로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며칠 전에 나왔던 2030년의 ai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전문이 필요하시면 한 번 들어가서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실용 지식 한 번 다뤄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한 번 맞추시고 난 다음에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글이 제공하는 노트북 lm 이란 기능이 이제 나왔는데 미국에서 많이 히트를 치고 있네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유튜브 그 다음에 오디오 텍스트 이런 것을 입력하게 되면 요약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요약 서비스뿐만 아니고 lama에 다시 찾아보세요. 네,